미스 바이올렛 트위트 콤보 팝콤블러셔 오렌지 살구를 발라보고 메이크업 해봤어요 이렇게 바르고 살짝 이렇게 해주면 살구빛이 나고 되게 동안 피부가 되죠 오늘은 여기 아이라인도 하고 펄도 바르고 아이메이크업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눈이 지금 거의 3배 커진 것 같구요 우리 오빠가 2형에 닮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블링블링하게 선효소니하게 이렇게 발라주면 동화는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우리 김예이도 얼굴에 살짝 발랐거든요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머리바를 이렇게 동화한 거를 좋아해가지고 너무 섹시해 머리카락 안지는 건 좋아 그래서 핑크도 있는데 저는 오렌지 살구를 했는데 어울리는 메이크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예쁘게 블러셔 여러분들 틴트 미스 바이올렛 스위트 콤보 팝콤 블러셔 사용해봅시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너무 예쁘게 밀고 눈렛 소리 그리고 감사합니다.